자 반갑습니다 훈입니다 오늘은 아스날 롤보헨튼 경기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올 시즌 중에 경기했던 것 중에 가장 경기력도 좋았고 전체적인 내용도 너무 좋았고 감독이 의도한 바대로 경기가 잘 풀렸던 것도 있고 선수들이 그 감독이 원했던 바를 잘 수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재밌는 것은 화면에서 보다시피 맨시티는 브랜트우드 에게 맞나 브랜트포드인가 되게 미끄러졌죠 홈에서 그래서 일단은 승점 자체는 보니까 몇 점이었더라 테이블 5점 차로 5점 차로 한 경기하고 무승부 2개니까 한 경기 반 정도로 앞서고 있죠 아스날이 네 뭐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언제 지금 38 경기 중에 24 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아직도 미끄러지고 뭐 그리고 월드컵에 나갔다가 선수들이 복귀하면서 어떤 부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순항하고 있다 1위를 안정적으로 지키고 있다 이렇다고는 볼 수가 전혀 없는 거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안정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도 1위를 계속 잘해주고 있다 항상 아스날아스날 느낌이 들지만 그런 느낌들을 저버리게 뭐라고 해야 되나 생과 외로 경기를 계속 이렇게 잘 끌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저는 아스날 경기에서 보면서 느끼는 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경기가 시작하면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이유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주요 득점포 라인들에서의 득점이 막 골고루 화려하게 압도적으로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스날이 다른 팀들을 압도적으로 확 이긴다는 느낌이 좀 덜하죠 오히려 이번 시즌엔 엔시티 같은 경우가 홀란드가 영입되면서 부터 홀란드를 주축으로 초반에 많은 골을 뚫뜨리고 득점을 하면서 승수를 잘 쌓아갔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엔시티가 게임 전에는 득점이나 압도적인 경기력을 가지고 이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스날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스타팅 멤버를 보시면 아스날 쪽에서는 바뀐 선수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이번 시즌 그리고 아스날 그리고 잘 되는 팀들의 공통점인데요 잘하는 멤버들 주전 멤버들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크고 그런 부분에서 아스날은 꾸준하게 그 경기력 자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후반전으로 가면서 체력적인 문제라든지 그 상대방과의 경기에 따른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원했던 경기력이나 전술이 좀 체력적으로 저하되면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경기력 자체가 좀 떨어질 수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주전 멤버들 계속 꾸준히 나오면서 손과 발을 맞추면서 그런 부분에서의 시너지 그리고 꾸준한 경기를 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그 경기를 보면 16분에 작가가 교체가 됐죠 저는 봤을 때는 해설을 꺼놓고 봐가지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못 뛰는 거 아니면 음식이나 이런 게 트러블이 있지 않았을까라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겠네요 식중독이나 아니면 음식 먹었던 게 체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을까 여튼 근데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작가가 나가면서 오히려 잘 됐다 왜냐면 팀에 비에이라가 들어오면서 기동력 자체는 되게 올라갔고 패스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끊기지 않고 잘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작가 같은 경우는 사실 느린 부분도 있고 게임하면서 흥분하는 부분도 있고 가장 문제는 중요한 순간들에 패스할 타이밍을 놓쳐서 궁극템프를 많이 깎아먹는다는 게 자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 경기를 2대0으로 이기는데 그 밑걸음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진첸코 확실히 들어오면 굉장히 좋은 거는 공이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앞으로 전진하는 데 있어서에 좀 더 정확하고 다양한 면들이 좀 보인다는 게 확실히 아스날에서 아르테타가 제수수하고 누구지 진첸코 같은 경우는 작정하고 데려온 애가 맞는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축구가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서 그 뭐지 득점을 하고 경기를 장악해서 승리를 이끌자 라는 그런게 선수들을 보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공을 우리 쪽으로 먼저 가져오고 공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소유하면서 공의 소유콘을 뺏기지 않으려면 공을 키핑하고 패스를 잘하고 저미력에서 유지해주시는 선수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진첸코는 굉장히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아스날에 또 필요한 선수이고 근데 진첸코는 몇몇 장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공을 받을 때 미끄러진다거나 체력이 저하되면서 주변을 볼 수 있는 상황에 그 반응이 좀 늦어지는 것들이 보여지면서 체력적으로나 좀 하체가 부실하다는 느낌을 자꾸 받게 되는데 아마도 그 자꾸 넘어지는 장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점으로 확실히 90분짜리를 전부 다 플러스포 하시는 선수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날이 굉장히 잘했던 건 전방 압박을 계속 전반 내내 후반 내내 계속 잘 유지하면서 게임을 압도하듯이 계속 가지고 왔죠 웰힘툰을 대상으로 마지막에 포지션 점유율을 보시면 62 대 37로 거의 완벽하게 가져갔고 패스 숫자도 터치 숫자도 압도적으로 2배 정도 이 뭐냐 거의 2배 1.5배 2배 정도 가까이에 그 패스를 보여주면서 공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유지해서 게임을 아스날 쪽에 유리하게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스날 이 경기장면에서 보셔야 될 그 키포인트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공의 공격 전개를 위해서 공이 그러니까 뺏길만한 위치로 가지 않는 것 아스날 선수들이 룰보함수 선수들이 이미 수비 자리에서 진영을 잡고 있으면 침착하게 우리 편 아스날에 내가 패스해야 될 선수들에게 수비수가 안달라 선수들 안달라 붙은 선수들에게 공을 제대로 전달하는 거 그게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이동해서 그 쪽에 우리 수비수가 견제 안하는 우리 편에 공을 줬다가 거기도 안 되면 다시 왔다갔다 침착하게 하는 부분이 확실하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서 패스를 계속 유지하는 방식이 아스날이 게임을 풀어나가는데 어 그 뭐냐 계속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르세타가 계속 경기장 밖에서 선수들의 위치를 공유하는 모습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이 좋은 쪽으로 패스를 가려면 결국에 좋은 위치에 선수가 있어야 되고 그 좋은 위치에 패스를 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럼 선수들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걸 의식적으로 계속 요구하고 요청하고 선수들한테 지시하고 그런 부분이 눈에 든다고 해야 될까요 여튼 제 생각에는 아르테타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모습이 보여져서 그런 부분이 좀 눈여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반에서는 거의 압도하다 시피했어요 여러모로 게임을 근데 이제 간간히 살리바의 백패스의 실수 라든지 아니면 그 뭐지 수비 라인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은 전방 압박을 하고 그 볼을 뺏어서 패스를 연결해서 계속 전멸을 유지하려면 그리고 선수만의 간격이 좁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롱킥으로 길게 계속해서는 패스가 빠르게 돌지 못하고 그 사이에서 왜냐면 뜬 볼 자체는 기본적으로 상대방 수비수나 다른 선수들에 의해서 커트 당할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왜냐면 온전히 내볼이 아니잖아요 봉이 공적이 떠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쇼패스로 인하 짧은 패스로 인하 그걸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 놓으면 상대방 수비수가 골키퍼하고 수비 사이에 있는 공간을 역습으로 침투할 수 있는데 그런 역습 장면들이 한 4-5개 정도는 꽤 나왔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빛은 아닌데 위험할 정도로 근데 그 순간마다 이번에 아스다안 수비수 4명이 굉장히 잘 커트를 해주고 수비를 지푼도 잘해줬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역시나 가브릴 마갈리양이스나 벤화이트는 패스 자체의 능력에는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다 그리고 가브릴 마갈리양이스 같은 경우는 좀 흥분하는 모습 때문에 후반전에 들어서 옐로 카드 받는 것도 봤는데 그때 진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페널티킥에 좀 퇴장 당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다 이겨놓은 경기를 말아먹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철렁했고요 반대로 울버헴튼 같은 경우는 사실 아다마 트라우드 같은 경우가 초창기 때 프리미엄 가서 돌판한 이런 걸로 피지컬적으로 매력적인 모습으로 사이드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있는데 이 경기 보면 물론 피지컬 자체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르셀나에서도 저 뭐냐 결국엔 리턴을 했고 울버헴튼을 계속 주전을 못났던 이유는 보고 있으면 피지컬 자체는 아직도 위력적인데 문제는 패턴이 되게 단조롭다고 해야되나 정해져서 뛰는 코스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수비수들 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경험을 해봤던 상대 선수들로서는 루트 앞서서 몇 수에 앞에 갈 뭐라고 해야되나 그 부분을 파악하고 있으면 막기 쉬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선수 하는 행동들이 보이니까 단지 좀 스피드 라든지 먼저 출발해서 그걸 제압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을 되게 단순해서 뭐라고 해야되나 쉽게 막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참 프리미어로 쉽지 않고 선수들이 계속 메시즌을 뛰면서 상대방 수비수를 이겨내고 공격한다는 것 자체 공격수는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들었어요 황희찬이 쉽게 선발로 못나오는 이유도 보고 있으면 알게 될 것 같더라고요 저기서 드리블을 계속 쳐서는 단순하게 드리블 하나만으로 돌파 하나만으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에 바나마 트러울에 막히는 거 몇 번짜번 보면서 황희찬 선수가 못나오는 것도 알만하다라는 그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올봄트는 가장 눈여겨 계속 보여줬던 선수는 개데스 와 딴게 아니라 가장 활동량도 좌우에서 움직이기가 많고 날카노 순간에 패스라든지 골키픽이라든지 순간적으로 상대방 수비수를 벗겨낸 센스라든지 가장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이 눈여겨줬고 전반에는 골을 못 넣었죠 전반부터 후반까지 골을 못 넣는 장면에서 계속 눈여겨져 보이는 건 제수스가 진짜 득점력 골을 넣는 거 빼놓고는 모든 걸 잘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드리블해서 상대방 파워를 유도해거나 실제로 드리블 잘 제키고 들어가거나 마지막 패스를 오른편한테 연결하는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기가 막히거든요 브라질리언은 브라질리언이네 이런 생각 하지만 골이 골포스트에 맞고 안 들어가고 하는 거 보면서 진짜 골운이 없는 건지 그냥 골 넣는 거 나머지 다 잘하는 선수인 건지 약간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은 약간의 역습에 그런 이제 그거를 아산에 잘 막으면서 전반적으로 합포게임을 하면서 점유를 압도적으로 가져갔었고 후반전에 들어서 외데가르드가 골을 넣었는데 비에라 선수 그러니까 포르투갈 출신의 어딨냐 카비오 비에라 같은 경우는 그 재능이 확실히 있어요 그 어떤 재능이냐면 제가 봤을 때 몸은 사실 왜소하고 스피드 엄청 빠른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움직이는 우리 선수를 위해서 우리가 말하죠 스루패스라고 러닝패스라고 말하기도 하고 러닝패스도 움직이면서 패스를 하는 거랑 그리고 스루패스 말그대로 움직이는 우리 편에게 타겟에게 공을 주는 그런 패스들 그리고 몇몇 장면에 잘 느꼈던 거는 수비수를 앞에 세워놓고도 그 과정에서 패스를 연결하는 스킬들을 보면 그런 이제 패스 기술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라는 걸 느끼겠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외데가르드한테 공을 마지막 전해줄 때까지 선수들 앞에도 크로스를 올리는 이유 자체는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쉽게 제가 봤을 때 일반 선수들한테서는 보기 어려운 장면들이라 그게 되게 눈에 인상 깊고 잘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그걸로 골을 넣고 경기를 계속 잘 가져갔죠 그러다가 울버헴튼 쪽에서는 좀 지고 있으니까 1대0으로 교체를 했는데 교체하고 나서 그렇게 교체가 카드가 아스날 쪽에 먹힌다는 생각은 못 들었습니다 왜냐면 여전히 아스날이 전방 압박이나 쪽으로 볼을 못 잡는 거를 울버헴튼 선수들을 압박해서 잘 빼놨기 때문에 결국에는 팀 단위로 제가 봤을 땐 아스날이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이제 웨데가르드가 또 아스날이 공격을 펼치면서 그 누구냐 이것도 왼쪽에서 비에라고 올렸나 하여간 진첸코가 올렸나 진첸코가 올리고 그 누구지 어 마르티넬리가 슈팅을 마지막과 집중력이 굉장히 잘 가져가더라구요 흘러나온걸 마지막에 깔끔하게 슈팅을 해서 넣으면서 들었던게 선수들의 그런 볼을 다루는 개인기량 자체는 굉장히 뛰어난 수준이고 이런 몇몇 장면에서 잘 보이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팀 단위로 축구에 대한 그런 뭔가 집중력이 좋아서 골이 낮다 그리고 제수수가 계속 골을 놓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 장면들을 왠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웨더가르드가 대신 넣은 것 같은 느낌이나라는 거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울범 선수 중에 이게 마테오스인가 마테오스 누네즈인데 와 피지컬이 엄청 좋더라구요 어린 선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보고 봤고 이제 후반 경기 90분 끝나가면서 교체 카드로 이제 엘렌이랑 넬슨이랑 그리고 수아레즈 맞나 수아레즈 이렇게 결제를 했고 그러면서 경기가 끝났는데 어 전체적으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 사실은 안정적으로 이 민시티가 이제 저어서 미끄러졌다고 하지만 안정적인 1위권에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월드컵이란 변수가 있고 그거 끝나고 선수들이 경기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확실하게는 그런 걸 다 차치하고 나서도 지금 지금 아스날의 분위기상 가장 좋은 거는 주전 멤버들이 바뀌지 않고 계속 게임에 나오면서 어 그 아레세타가 원하는 경기력 수준을 계속 잘 유지하면서 경기를 펼쳐주고 있다 옛날에 말 많지 않았나 웬거 했을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주전준만 써가지고 막 체력 떨어지고 뭐하고 한 다음에도 로테이션 돌려준다면서 안된가 로테이션 돌려서 주전이 망가져서 그랬다 4개월을 근데 주전을 너무 혹사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욕먹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 되는 팀에서는 주전을 계속 쓰는 것 같아요 뭐 맨시티도 그렇고 옛날에 맨유도 그렇고 일버풀도 그랬고 여튼 다른 선수를 뺄 이유가 없잖아요 특이의 부상이거나 체력적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면 그래서 그 부분이 경기력 자체를 유지하는데 가장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게 그 다른 팀을 상대할 때 그 팀이 가지고 있는 전술적인 그 자세라든지 전술적으로 유지하는 부분에 목적이 굉장히 뚜렷하고 그걸 상대방 팀들에게 잘 이렇게 구사해서 아스날이 원하는 축구를 끌고 가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잘 통한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전방 압박이에요 무조건 수비수 라인을 하프라인까지 올리고 전방 압박을 해서 공을 탈취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항상 느끼는 거는 수비를 할 때는 공을 뺏기 위한 움직임에 아스날 선수들이 집중되어 있고 경기로는 잘 보면 전방에서 압박을 할 때도 그냥 압박하는 게 아니라 앞에 선수가 전방 압박을 해서 한 선수가 들어가면 다른 선수가 양쪽에서 커버해서 그 선수가 패스가 갈만한 곳에 양쪽의 선수들을 또 압박해요 그래서 결국에 전방 압박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식을 보고 있으면 결국에는 패스를 갈 길을 최대한 차단하면서 그 선수의 실수를 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왜냐면 공이 뒤로 갔다가 롱킥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때는 공이 주인이 없는 공이니까 헤딩 경합에서 뺏는다거나 아니면 전방에서 한 선수가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패스 길목에 다른 선수가 또 가서 압박을 해서 패스 미스 실수를 하게 만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전방 압박을 해서 계속 가져가고 인상적으로 공을 가져와서 뺏는 순간에는 모든 선수들이 공격수가 된다는 느낌의 그 경기 운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진첸쿠하고 가운데 토마스 그리고 에데가르드가 공을 좌우로 계속 전개시켜 주면서 그 볼이 공격루트로 갈 수 있는 걸 계속 탐색하고 뺏기지 않은 상황에서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공을 안 뺏기니까 수리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공격작업에서 패스를 앞끄기 위해서 유지한다는 게 가장 그 경기력에 영향을 끼치는 좋은 경기력을 만들어내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이번은 결국은 느꼈지만 득점력이 좀 부재 제주스의 스트라이커들의 그런 부분이 아스날이 개인적으로는 우승에 확 다가가서 우승하겠다는 느낌을 안 들게 하고 프라뇨스로 느끼는 느낌이라 그런 것들이 좀 게임 제작에서 많이 느껴졌습니다 저의 울버헴튼 아스날 리뷰는 이렇고요 1등을 계속 달리고 있는게 너무 기분 좋고요 이번 시즌 개인적으로 우승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진짜로 근데 월드컵이라든지 박싱데이 이럴 때 체력적으로 힘들 때 박싱데이가 안하나 이번에 생각해보니까 그 월드컵이 있어서 체력관리라든지 월드컵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만 잘 유지된다면 우승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오랜만에 아스날의 영광의 시세가 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게임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아스날이 추구하고자 하는 축구를 굉장히 잘 보여줬다 이번 시즌의 경기 중에서 상대방을 굉장히 잘 압박을 했고 거의 통제라다시피 해서 아스날이 하고자 하는 축구가 뭔지 좀 이번 경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팬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분은 여기까지 였고요 저는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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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